바이든 행정부가 의료비 청구와 관련돼 소비자 보류에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거액의 깜짝 의료비 청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내 의료보험 제도는 연일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국가처럼 운영되는 공공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국 내 환자가 가입한 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가입한 의료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들은 또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상위가 의료보험에 포함된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환자들은 의료보험에 포함된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되는데요. 새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핵심은 바로 병원과 의사, 보험사들이 환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흥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면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한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은 30일간의 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일 30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독립적인 중재자에게 그 해결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재자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는 의료라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 서비스가 균형에 맞춰 제공되도록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의료비가 더 오르거나 내리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의료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미국 내 수많은 주들이 이미 기습적인 거액의 의료비 청구를 규제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습적인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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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